첫날 밤 어디서 잤어요? 남자네 집에서 잔지 어디서 자? 저는 첫날 밤이 처음이었어요. 첫날 밤이 처음이었어요. 왜? 첫날 밤이 처음이었어요. 뭐하는 거 같은데? 뭐하는 거요? 종결자다, 종결자. 막말한 종결자. 또 워낙 엉뚱해서 가끔가다 제가 아연 실색할 때가 많아요, 진짜로. 그래서 제가 보통 때는 같이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하는데 요새 혼자 다니니까 대책이 없네요, 진짜. 저분은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. 저는 그냥 죄송한데 술을 드시고 쉬는 건지. 일반적인 사회라면 절대.